다니엘 50 Who am I? 2022년 10월 27일 하나님 오늘 하루 일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24시간 눈뚱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아해주시고 함께해주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순간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24시간 항상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저도 가슴 깊이 뜨겁게 온 뼈마디가 다 나의 주사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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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